와우, 이렇게 또 입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오마이걸 모셨습니다. 오마이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오마이걸, 와우. 자, 오마이걸 한 분씩 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사랑하는 우리 막내 아비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동이 리더 목화의 승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캡피트 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들 리더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넓힐과 비타민 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공식 애교쟁이 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러블리 보컬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흑래퍼 미미입니다. 네, 오마이걸. 저는 DJ 장벽질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마이걸. 오마이걸 풍근들 연령이 21살이라고 들었어요. 네. 막내가 몇 살이에요? 18살입니다. 18이에요? 네. 사실 어딜 가든 막내가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 반대로 막내 온 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좀 어떠세요? 팀 내에서?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언니도 잘 챙기는 타입인가요? 어때요? 되게 말도 잘 듣고, 아린이가 되게 열심히 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죠. 저희 막내 언니. 모든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막내 아린씨는 언니 중에서 가장 잘 챙겨주는 언니는 누구예요? 유아 언니. 유아 언니. 유아 언니. 아, 그러면 공식 SNS에 오마이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마이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가요계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마이걸이 가장 좋아하는 블록버스터급 남자 아이돌 선배는 누구예요? 블록버스터급 선배님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호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선배님들. 화이팅. 절대 뒤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마이걸의 다음 곡. 한 곡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러주신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B1A4 진영 선배님께서 저에게 작곡해주신 한 발짝 두 발짝이라는 곡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많은 환호성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 박수와 음성을 분장 드립니다.